신동의 심심타파에서 준비한 기말고사 쫑파리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요 슈퍼주니어의 노래죠 섹시프리앤싱글 이젠 몇집 타이틀곡인지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여러분 오갱기 되실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갱기데스에요 심심타파를 떠나온지도 벌써 6일째인데요 제 호탕한 웃음소리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올걸 예상해서 미리 녹음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엑소의 수호씨 디오씨도 심심타파와 함께하시면서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수호씨 디오씨 웃어주시는거에요 자 수호씨 디오씨 하나 둘 할줄 알았지? 준비하고 있을거야 분명히 이 노래 끝나면 해주세요 이 노래 끝나면 해주세요 이 노래 끝나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